지도가 전부 올라왔습니다. 우리의 힘을 차게 해야죠. 오! 서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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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자도 운전차라고 1차 주행차 마구마구 다닙니다. 다닙니다. 여자도 그렇고 늘 아프다 소리고 하여튼 별로 듣기도 안 좋은 거예요. 그리고 저희 남편이 평소 밑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사를 주시기를 즐기시더라고요. 그런데 하는 것도 한도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작년에 한 1년 동안 전혀 관계를 떠넣어버렸어요. 그리고 나서 조금 한번 맛을 봐라 싶었거든요. 그 내일 좋은 말씀과 좋은 시와 또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. 아침에 출발했다 하면서 자리에 앉으면서 자녀를 위한 기도를 딱 컴퓨터 옆에다가 편하게 놨어요. 너무 편하면 안 되니까.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아들들을 위해서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하고 오늘의 말씀을 컴퓨터로 한번씩 읽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. 그리고 6월에 남편을 위해서 선교를 하려고 하여튼 6월에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남편분은 아직 외인이거든요. 그래서 같이 가자고 말씀해 보겠습니다. 계속 이제 문 앞에만 데려다 주고 가거든요. 일단 이름만 말씀하시자. 짧게 오 짧게 오. 네 짧게 오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제 모습을 자꾸 보여주다 보면 안 되겠죠. 일단은 그런 기도를 하고 나니까 자 여러분 종교가 없더라도 마음속으로 무조건 도움을 하십시오. 구수님을 찾아도 되고 예수님 하느님 성모 마디아님 다 찾아도 되겠죠. 기도해주세요 그러면 하루가 편안해지고 구도해주세요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